도끼 드릴까요? 도끼? 도끼? 예. 이 친구 도끼 주는게 나아. 아냐. 너도 도끼 주는게 나아. 어... 이제 좀 곧 해가지겠네. 우리 한 번 밤 써봐서 놀아볼래요? 밤이요? 밤 써보는 진짜... 무서운데 뭐 앞서고. 자, 후레시. 후레시 다 뿌려주고. 후레시. 아, 그때처럼요? 그때, 그때처럼. 재밌게 있잖아요? 네. 그때 주변에다 후레시 뿌려놓고. 음... 그때 뭐 하다가 그때 뭐 때문에 못했었던 거야. 다 죽었나? 색 때문에 죽었나?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후레시 뿌려놓고. 한 명 정도 잡았었던 것 같아. 흐흐흫. 야. 피가 보고 끌고 그래. 흐흐흫. 흐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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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기본 소양이지. 원래 그게 딜이잖아요. 그게. 이번에 그 데이지 같은 거 나왔는데. 그... 맛이 안 나을 것 같아, 진짜. 데이지같은. 데이지같은. 데이지 않으세요? 그 가방 같은 거. 먹을 거는 뭐 충분한데. 아... 과일 안가져갈래. 뭐? 위에 청라스. 그때 SKS 든 애들이랑 싸웠는데, 막. 걔가 나 진짜 총 못따가지고 막 스탭 밟으니까 한발도 못 맞췄고 소화기 흥미나 너 망치들래? 아 나 도끼 질께 도끼 쇠야 도끼 흥미나 너 도끼 뭐 마취태 버려야 돼 네 버렴 니가 쓰지 뭐 마취태보다 저쪽에 그거 있던데 그 뭐지 톱있는데 톱 톱 전기톱? 아냐아냐 전기톱 말고 그냥 톱 만능톱 톱이 캔도 딸 수 있고 고기도 썰을 수 있고 그건 좀 샷건도 잘 수 있어요 샷건이나 모신도 잘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안돼 어떤거야? 샷건이나 모신도 잘 수 있어요 진짜 총 줘야되는데 샷건을 잘라주고 가방에 넣을 수 있어요 모신이다 모신은 못 넣지 않아요? 모신도 잘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 뭐야 나 총살 안들렸어 오 총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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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맞았어 누가? 저 맞았어 저 맞았어 저 맞았어요 네? 저 맞았어요 저도 안맞았는데 아 저 저거 맞았다고 이거가 오오오 나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오오 기절했다 오 사라 아 이제 나 허가 안에 들어갔는데 왜 총 맞지?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오 나 창고 안에 있었는데 맞았어 나 창고 안에 있었는데 맞았어 나 창고 안에 있었는데 맞았다니까 저거 뭐지? 에이밍 아니에요 에이밍? 에이밍 아니에요 그 그 그 총알이 사람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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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총 잘 챙겨요 총 들여요 총 들여요 아 진정 체련 오다 나 거기서 났다 나 거기서 났어요 나 글로 할게요 지금 총돌 미인들 왔어요? 사람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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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옳지 옳지 죽었냐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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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요 아 예 그 M4 들었었는데 어떤 모신전 애가 다 썼어요 예 한 명 더 있었어요 아 예 걘 죽은 거 같아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네 뭔가 걔네들 다 무장했던데 보니까 원패드? 아 데이지도 진동 지원이죠? 저 북쪽 히트 났어요 히도 히트 났어요 히도 히트 그럼 지금 체르노야 아 너 죽어야 돼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안 되겠다 럼버 및 가면 안 되겠다 야 이거 총 두 자루 나